어? 이거 안 뺏겼네? 일단 장착하고 효과 한번 봐야겠다 우와 작은 몸에서 뇌정패드참 또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침 두개로 제존 패천신참으로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됐다! 속상 한번 볼까? 공격 스피드 300배 향상 80% 흡평효과 추가 대박인데? 큰 놈 한번 치러 가봐야지 이거 어떻게 막아? 우와 제존 패천신가? 제존 패천신발! 무과금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네 네오 멋진 경험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하십시오